고장방을 흩뿌려서 그냥 그리다 숨을 수 있는거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저거 배워하는거에요 저같이 무언가 아니라 이렇게 그냥 가볍게 사야됩니다 알겠어? 저 그리고 손님을 할거에요 나는 이런거 주인가라고요 미흡이나 이런거죠 이거밖에 없었어? 잠깐만요, 일찍 한 장. 다리 자리 자리 자리. 아니 이거 밖에 없었어, 여기에. 저기에 여기에 이거는 밖에 없었어.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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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오늘 날 위한 날이éd, 진짜 잘 됩니. 일단 한 명은 한 명은 일찍에 유지할 수 없는 것 같아요. 시절이나 방금에資약을 받았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